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새로운 건축 동향과 신소재 등 한옥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옥은 건강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어딘가 모르게 가서 한번 쉬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가 된다면 지워서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죠. 한옥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한옥을 외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확 달라진 건데요. 여기에 서울 북촌 한옥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이 성공을 거두면서 한옥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자산인 시대 자치단체들마다 한옥마을 만들기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성과로 이어지기도 전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한옥 만들기 열풍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고즈넉한 처마을에 단정이 짜맞춘 대청마루. 마당 한쪽에는 계절마다 다른 향과 빛깔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주인 이영민 씨는 청소와 정리, 정돈으로 한주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손발을 맞춰 손님들이 머물고 간 방을 쓸고 닦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기웁니다. 맑은 날에는 맑은 날에 햇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하기도 하고 그냥 여기 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장점.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 살던 한옥.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던 골목길. 고향을 떠나 살던 이씨에게 태어나고 자란 한옥마을은 그리움이자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살고 싶었고 즐거운 삶을 누군가 나누고 싶어 6년 전 손수 한옥을 지었습니다. 이 마루 1년에 한 번씩 싹 갈아서 다섯 번씩 칠한다는 마루거든요. 이번 3월에 다시 샌딩해서 싹 했고 보시면 이거 다 저 혼자서 문짝에 있는 벽지 풀 발라서 제가 했고 그다음에 기와 페인트도 직접 올라가서 했거든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한옥마을이 가끔 낯설지만 담장 넘어 아련했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웃 사촌이 아직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인생 2막이 즐겁기만 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세무소 다니는 할아버지였고 또 뒷집에 사는 아저씨는 옛날에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였고 지금 제가 나가면 이렇게 그분들을 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래 등 같은 기와의 균형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처마. 담장과 담장이 이어지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골목길의 속삭임. 한옥마을에 찾아온 봄이 한옥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숙소 같은 데도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설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옛날 느낌이라고 해서 되게 꺼림찍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현대화되어 있어서 많이 좋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전주시가 풍남동과 교동 일대를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해 개발한 지 올해로 17년째. 한옥 70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다녀간 관광객만 천만 명.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구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구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구에 대해, 이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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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ies. 우리 시설에 도착해 그거를 소원하게 도착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회사에 이ough on the street and the street here. 높다란 회색빛 건물 너머로 처마를 맞댄 기와 지붕들이 보입니다. 근대 이후 개량된 한옥의 원형을 둘러볼 수 있는 곳. 서울 도심 속 보물이라 불리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는 여행객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북촌 팔경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가회동 골목길입니다. 여기저기 알록달록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우연히 만난 한국의 고진억한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한 해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유명세를 타면서 외지인의 발길은 더 늘었고 생경한 풍경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북촌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면서 한옥마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북촌에 한 5, 60년 살았는데요. 여기 동네는 고향 어머니 품과 같다 할까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동네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가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만 해도 경제적 효과가 한 해 1,200억 원이 넘습니다. 한옥마을이 돈이 된다는 생각에 자치단체마다 한옥마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 정부청사 주변으로 회색빛 아파트 숲이 바둑판처럼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한옥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 아래 단독주택단지 조성이 한창입니다. 세종시가 한옥 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옥 지원 조례까지 제정해 이곳에 입주하는 가구마다 3천만 원씩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복합상권은 물론 공원과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잇따라 들어섭니다. 지난해 분양 당시 경쟁률은 최고 289대 1.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20만 원에서 240만 원대로 땅값만 4억 원가량입니다. 공사비를 포함하면 한옥 한 채를 짓는데 10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지만 42필지가 사흘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한옥 마을 열풍이 이어지면서 단순한 투기 목적으로 사업이 변질된 곳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 신도시에 들어선 한옥 주택용지입니다. 텅 빈 땅에 한옥 한 채만 덩그러니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9필지를 조성해 분양했는데 몰려든 사람만 5,300여 명. 평균 경쟁률은 76대 1. 최고 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획일화된 주간문화를 탈피해서 우리 전통가옥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양을 받고 3년 안에 한옥을 지어야 하지만 실제 한옥을 짓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지금까지 11명에 불과합니다. 직접 살기 위해 분양을 받기보단 투기 목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잘됐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비슷한 정책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결국 성공 확률은 거의 낮단 말이에요. 처음에 성공했던 지역 외에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성공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 삶을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투자 목적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상황이 이런데도 경상북도는 인근 10만 제곱미터 땅에 한옥 450가구를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2단계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구분 없이 택시 구분하다 보니까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고 서게 하다 보니까 한옥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잘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까지 한옥마을 조성에 뛰어들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한옥마을. 월출산자락 아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 일대 4만여 제곱미터 터에 전원마을 형태의 한옥주택 부지가 들어섰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 등 각지에서 온 귀촌인들이 한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7가구 정도가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할 때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에 오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계시다 오신 분들, 교사로 계시다 오신 분, 또 군인, 경찰, 현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17세대가 있고요. 해마다 10월 달빛 콘서트라는 문화행사를 직접 준비해 외부인들에게 한옥의 멋스러운 정취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한옥 민박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리며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07년 민선 4기부터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옥마을 만들기에 나서면서 한옥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 조성된 한옥마을은 모두 104곳 가량. 지은 한옥만 1,900여 채에 이릅니다. 전남이 한옥마을을 만드는 데 들인 돈은 1,300억 원. 전남을 비롯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조례를 바꿔 한옥을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1% 금리로 1억 2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옥이 고유 문화이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안거든요. 어차피 시골 집들이 조금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 귀춘을 하려고 해도 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한옥으로 지으시라고 하고 저희가 보조금 1구 지원해드린 것이죠.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전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전남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한옥에만 예산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한옥이 아닌 가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소득사업 지원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을끼리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일부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보조금을 제때 주지도 못하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욕심에 기준미달인 한옥건축물에도 보조금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돈에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에다가 모든 사업 내용을 맞춰서 이렇게 즉입해버리니까 조금은 저희가 봐도 세대 규모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돛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같은 한옥 열풍에는 정부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스타일 종합 육성 계획을 세우고 2010년에는 신한옥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새로 한옥을 짓거나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데 재정과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최근까지 한옥 건축 지원을 위해 조리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61곳. 자치단체마다 한옥 한 채를 짓는 데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하고 1에서 2%대 낮은 금리로 건축자금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한옥센터가 조사한 한옥 자료를 보면 전국의 한옥 수는 모두 15만 7,700여 채, 경남이 3만 3천여 채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기 지역의 한옥만 10만 2,800여 채로 전국의 한옥 가운데 65%가량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같으면 전세난, 저금리 기조가 쭉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내 집을 사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건강주택, 친환경주택이라고 하는 목조주택 그 가운데서도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한옥을 관광, 숙박업에 활용하려는 자치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남원 광안루 남원시는 이 광안루원 인근에 200억 원을 들여 명품 한옥 호텔을 지었습니다. 여인의 콧날처럼 우아하게 하늘로 치솟은 처마에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한옥 15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대목장의 손을 빌어 전통 방식 그대로 짜맞춰 지은 한옥은 황토 흙벽에 운돌까지 갖췄습니다. 전통 한옥의 멋과 정취, 생활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광안루원 주변을 도시 가로망 정비도 하고 경관 정비도 하면서 구도심 재생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한옥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기능을 하고 광안루하고도 잘 어울리는 분위기여서 한옥을 지켜냈고요. 지난해 문을 연 뒤 객실 가동률은 평균 49%가량.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객실 예약이 대부분 차지만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전체 객실에 반도 차지 않습니다. 숙박비가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보니 평일에는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하죠? 숙박도 한 다음에 숙박도 한번 해볼 것도 있는데 50만 원이래요. 하루 숙박하는데? 네. 부담이 되네요. 남원시가 올해 한옥호텔 운영비로 세워놓은 예산은 12억 원. 호텔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게 줘야 할 위탁수수료는 물론 인건비와 유지 비용 모두 남원시가 짊어져야 해 적자가 이어지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펜션이라든가 리조트보다는 간리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 시설 외에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석탑 하나까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부분들이라 그런 관리비, 동선이 시설하는, 관리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동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경쟁적 의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고창의 한 한옥체험 마을. 고창읍성과 동리 신재우 고택 등 인근 문화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고창군이 145억 원을 들여 만든 곳입니다. 고창군으로부터 이곳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김명일 씨.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기간 내내 마을 곳곳을 꾸미고 관리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더는 운영하는 게 버겁기 때문입니다. 한 해 7,500만 원이나 하는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한 해 7,500만 원이나 하는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사실 돈을 벌기 한 건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봉사고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뛰어들었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했죠. 손에 나가면서.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이달 8월 15일이면 3년차 만기인데 생각 중이에요.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만 말해야 되는 건지 한옥 인기가 상한가를 치면서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한옥체험 업체는 모두 799곳. 한옥체험 업종이 신설된 200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호텔이나 숙박업체들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층수를 올릴 수 없는 한옥구조 때문에 객실을 많이 지을 수 없는 데다 건축비용이 일반 건축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듭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만 목조건물 특성 탓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첫 한옥호텔인 경주라궁. 지난 1월 만성적자로 파산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만든 여수의 한옥호텔 오동재. 영암의 영산재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났지만 매각도 번번이 실패해 지방재정을 옥죄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두 한옥호텔의 누적 적자는 여수 오동재가 23억 원, 영암 영산재는 33억 원에 이릅니다. 한옥마을의 열풍 뒤에는 지자체장들이 다른 곳, 잘된 곳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큰 그림에서는 중앙정부가 이걸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달콤한 것을 던져주면서 지방정부를 하여금 돈을 매칭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주민 100여 명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한 시골 마을. 한적한 이곳에 한옥마을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시끌시끌합니다.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 마을 10만 제곱미터 땅에 100가구 규모의 한옥마을 조성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보류되기를 몇 년째. 의회는 이미 과열된 한옥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데다 실패 사례도 적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례가 그지는 없잖아요. 지금 한옥마을 한다는 데가 조금 외딴 데거든요. 모든 관광이라는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이러려야 되는데 너무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위치라든지 모든 게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한옥을 현대인들의 일상 공간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해온 조정구 소장. 한옥 열풍이 한편으론 고맙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집이란 무릇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지금의 한옥 열풍에는 사람을 위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옥도 서울하고 똑같고 전주에 있는 한옥도 경상북도하고 똑같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옥이 결국은 건축 유형으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이 살아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관광 산업을 키우겠다며 유서 깊은 한옥 마을들을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한옥 건축을 활성화한다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신축하는데 한옥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한옥이 아니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천년의 역사 속에 우리네 삶을 보듬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한옥.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한옥은 철거와 재건축 대상으로 밀려났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 한옥이 치유와 안식의 공간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면서 제2의 전성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씩 매년 매년 보수해가면서 하거든요. 약간의 빈틈들이 있지만 그 빈틈들이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숨 쉴 수 있는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적인 관광자원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고품격 주거지로서 한옥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오래된 동네 속에서 짓는 한옥은 그 나름대로 지역성이라든가 또 건축의 어떤 전통미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잘 보존해서 지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장려할 필요가 있고 회색빛 콘크리트 공화국에서 다시 뿌리 내리고 있는 한옥, 한옥마을. 한옥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산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